모두들, 터라입니다. 이거 약간 웃긴 뉴스로 저는 가져왔는데 웃긴 뉴스인가요? 네, 약간 웃깁니다. 웃을 준비하겠습니다. 웃은 얘기냐면 3월 14일 오후 2시에 도서정과제 개선 방향 공개 토론회가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백원근 책과사회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면서 도서정과제 산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두 배가량 많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실에서 1월 달에 이 도서정과제 관련해서 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도서정과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폐지 및 할인 확대 의견이 95%였어요. 95%가 폐지 및 할인 확대였는데? 네, 근데 찬성이 두 배가 넘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조사를 한 거냐라는 생각이 먼저 하나가 들었고요. 일단 좀 웃기긴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조사를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게 온라인 생중계였습니다. 채팅창에 난리가 났어요. 도서정과제 폐지해라, 뭐 하는 거냐, 우민의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와중에 올라오지 않은 질문을 읽습니다. 올라오지 않은 질문을 읽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이브로 보다가 이게 뭔 소리지 싶었거든요. 그럼 저 질문이 어디 있지 하고 채팅창을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었다. 적어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도서정과제라고 하면서 할인법처럼 할인을 정하지 않는가? 할인률을 정하지 않는가? 왜 완전정과제로 가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다라면서 외국은 어떻습니까? 아, 이 질문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채팅창에서는 그 질문이 없었다. 혹시 그 숙달된 스트리머같이 트위치 창, 유튜브 창 동시에 여러 개를 근데 유튜브로 생중계를 일단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채널이 유일할 거고요. 아, 그래요? 아니요. 요즘 보통 트위치하고 이원승 동시에 하거든요. 혹시 다른 쪽에 올라온 질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게 뭔 소리지? 되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계속 가득한 거예요. 네네. 너무 말하고 싶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하게 해줘. 그 와중에 이제 영상대회에 계신 성대웅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웹툰이 왜 도서정과제에 들어가면 안 되는가? 설명을 막 해주셨어요. 네네네. 막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역시 아, GOAT 고트다 이분은. 이분이 이분이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신다. 소비자 시원하다. 오늘 MVP다 일단.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무리가 되는 중에 이제 안찬수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상임위사라는 분이 네티즌들은 젊은 분들이 많고 웹툰 웹소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할인이 더 되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꾸 여론을 만들어 가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두 번째 우짱 포인트인데요. 라이브로 들으면서 아니 이건 진짜 무슨 말이지? 제가 이거 그대로 옮긴 겁니다. 말씀하신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뭔 소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저 문장에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개의 오류를 한 번에 연속기를 가져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조사하면 95%가 조사정까지 폐지가 나오고 오프라인으로 길에서 조사하면 조사하면 반반이 나온다.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면 찬성 비율이 저를 두 배가 넘는다.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냐. 진짜 신기한... 보기도 먼 어르신인데요? 그래서 너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성대원 교수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바로 그분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냐? 오늘 MVP 얘기.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다. 내가 MVP 하긴 했지만 내가 무쌍을 찍긴 했으나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 게임이었다. 너무 힘들다라고... 요즘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끝에 질문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질문을 받잖아요. 플로어에서 중소형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한 40개 정도의 중소서점이 모여있는 가맹 그런 걸 만드신 분인 거예요. 플랫폼을? 서점협의회 같은 거를 거기에 보니 도서전까지가 8년이 넘었는데 회원 가맹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근데 매출액이 40% 가량으로 떨어졌다. 60%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팔다가 40만 원 팔게 된 상황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동네 서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 서점이 망할 위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나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말을 했으니까 답을 했잖아요. 답을 안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끝났다고요? 그리고 나서 저 아까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오프라인 상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통을 창구를 닫고 갔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댓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나겠지. 이게 토론회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히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많고 정리하는 것도 많지만 그것이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안 되었던 걸까요? 제가 그래서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디가 틀렸는지 반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반박하는 것보다 그냥 이걸 들려드리는 게 낫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셨군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참 포인트가 두 번 있었고요. 그래서 댓글창을 중간에 막았다가 실시간 댓글창을 막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오프라인으로 전화가 갑니다. 댓글창 열라고. 그래서 다시 열없어요. 그 사람도 라이브 때 댓글창을 처음 막아봤나 보네. 이세계 토론회를 한번 봤습니다. 이세계 토론회. 그 자체로 참 흥미진진한 현상이었을 것 같고 오늘 고생해주신 MVP 교수님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무쌍을 찍어줘서 감사하고요. 아마 영상이 있을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 가서 보시면 똑같으실 겁니다. 이게 뭔 소리지? 싶으실 거예요. 영상이 있습니다. 우울하실 때 여러분 우울하고 잠이 안 올 때 한번 크게 웃고 싶으시면 가서 보시고요. 많이도 보셨을 거예요. 댓글만 보셔도 꿀재미일 겁니다.